퀸의 쇼 아 아까 그 할머니가 퀸이야? 여왕? 어 더 힘들어 하셔 어떡해 죽는 거 아냐 이 할머니? 읽어서 돌아가실 거 같은데 흐흐 참 땡큐 I found the Mithril Hammer Mithril Hammer Can your flames show me why my soul was denied death? 예흐 그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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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성은 폐쇄기 위해 흑뢰자와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라고 그리고 모르도를 대해선 그들의 흑뢰자의 주인은 내게가 왔다 너는 필요하지 않아 너의 권력을 받는다 너의 권력을 받는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의 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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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어떻게 하는지? 너의 답변은 근처에 있는 곳에 있으나, 너의 답변은 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. 어 뭐야? 시간제 한 1분 30초요? 시간이 납니다. 시간이 낫다고 합니다. 시간이 낫다고 합니다. 배우고 desenvol기 해당볼는 근처에서는 간 geld 연기 일 rods 야 이 분위기는 약간 판반 15 같다 거기서도 아리아드는 애인가? 그런 люд Onun! 그런 캐릭터랑 동행 할 때 요런 지역에 있었는데 돌 없어 돌? 도움드리지 않으세요? 아, 오늘 도착했네요. 부스트 좀 쓰고싶었던데 그들은 그것을 찾고있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있지 저는 그것을 살릴거에요 너의 감정들은 잊지 않으세요 뭐라는 거야? 브랜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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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뭐하려고 이걸 읽고 있어 이해도 못할텐데 When you drain enemies, you will now are solely your brand 내가 적을 드레인할 때 내 브랜드를 적용한다고? 뭔 소리야 브랜드? Causing them to become your followers 내 추중계가 된다고? 컴백 브랜드 어빌리티 엑소 6마리를 브랜드 시켜봐라 3분안에 두놈 이 백미가 이쁘다 이 괴뢰들이 나의 역할을 하지만 더욱더 인심을 오고 이제 한번 us아 그리스의 눈에 영광이 눈에 띄게 내가 그 나의 중간에 당신을 누르는 중간에 목욕 눈에 뼈 네놈? 다섯놈? 야! 뭐하냐! 아 fw Daiki 그들은 액함을 위해 이 동아 L다елей 수족들이 유명한 것이다. 여인ziestEN 그때 이 모습이 보여준다! 너가 제 vil은 내 Moderati 이건 너의 명이! 비켜줄래? 지종자 비켜줄래 지금? 두놈 들킨다 들킨다 이거 들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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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삼 아 멀리서도 되네 이거 너구리 어 야 들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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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래서 기습하듯이 안되겠지 어 되네? 요것도 되네? 완전 좋은데 이거? 브랜드? 이게 내 추종자가 되는거잖아 보니까 쫄따구 여섯마리 클리어 3분안에 리틀을 했지만 뭐..뭐한거지 이거? 아 이제 공격하는거야 적들을? 얘네가? 엘리미네이틀이다 엘리미네틴을? 올 에너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클리어? 아, 한마리 더 남았네요. 클리어. 쟨건가? 어, 브랜드 좋아. 너무 좋아. 예, 여왕이 보내서 왔어요. 아, 브랜드가 낙인이라는 뜻도 있구나. 이게 여왕이 주라고 했던 보물인가? 아, 그 유물인가? 켈레브림보 기억을 되찾기 위한. 아, 이렇게 맞서 싸웠구만. 헐, 더블샷? 핵간지인데요? 어오? 오오오오! 곱나 잘 싸웠네! 사라 생졌네. 근데 탈리온도 이정돈 싸웠다, 그러보니까. 도기사에서. 푸를로구 때. 깐지난다. 오 멋있다 아 사우론 여기서 개박살이 난거구만 그리고 저주받은건가? 죽을수 없게 망령상태로 살아가게 저기 절대 만지 모르도로로 끌고갔어? 저것도 다 잡아야되요? 한번에 18마리 저 아천 혼자서 저기서 뭐하냐? 저 아천 혼자서 저기서 뭐하냐? 킬 클리어 벌집이 좋아 바로 아래에 적이 있을때만 바로 아래에 있을때만 바로 아래에 있을때만 그때 한정은 정말 좋은거같아요 어? 아 볼걸 다시 다시 돌아가야되네요 오케이 가기전에 망루 들렀다 갈게요 망령질주 좀 더 오래 썼으면 좋겠다 욕심같아서 노란 십자가 아닌가? 맞네 그러면 저거부터 먹고 두개 남았어 노란 십자가 서바이벌질런지 흐흑 흐흑 캘레브림보 젊었을때 버전으로 스킨 쉬어서 좀 놀고싶다 멋있던데 동영상이라 좀 멋있는건가? CG라서 와아 야 아까 끝났다메 이거 마스터리 드릅게 많네 새로운 지역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아휴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음 오랜만에 마스터리 좀 하고 갈까요? 에반가? 아 근데 저 지역꺼는 후딱 안하면 나중에 되게 귀찮아서 안할거 같은데 내가 아니 모르겠다 일단 메인캐스 쓰러 갈게요 또